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미역 오이 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겉미역을 넣고 물을 넣고 20분 정도 불려줍니다. 양파를 썰고 양파에 물을 넣고 매운맛을 없애줍니다. 오이의 양 끝을 자르고 오이를 썰어줍니다. 그리고 오이채를 썰고 고추를 반으로 잘라주고 씨를 제거한 후 고추를 썰어줍니다. 불린 미역을 깨끗한 물에 넣고 한번 씻고 건져줍니다. 양파의 물기를 제거하고 볼에 미역과 양파, 채소노이, 고추를 넣고 구운 소금, 매실청, 설탕, 식초, 깨소금을 뿌려줍니다. 이제 조물조물 섞고 냉면 육수와 물을 넣고 섞어줍니다. 맛을 보고 식초를 더 넣고 섞고 깨소금을 더 넣고 얼음을 넣어줍니다. 미역 오이 냉국 완성!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